네, 지금부터는 시장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더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양호 고문과 함께합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네, 그러게요. 예, 다시 고문님 뵙기 전까지 계속 뭐 뉴욕 전시는 좋았어요. 그죠? 그러게요. 이제 다시 더 회복해야죠. 네,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숫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뭐 혼조된 이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비농업 일자리 같은 것도 그러니까요. 지금 뭐 원래 시장 전망적으로 57만 개였어요. 그게 21만 개면 사실 뭐 지금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좋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21만 개 증가했는데 그 안에 보면 민간에서 23만 개 그다음에 정부 쪽에서 공공에서 2만 5천 개가 줄였는데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7월 달에 94만 개까지 올라갔던 것이 지금 내려오니까 오우, 이거 고용이 나쁜 거 아니야? 그런데요.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오, 그래요? 실업률이 4.6에서 4.2로 지금 떨어졌어요. 0.4라고 해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머무시하게 줄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의 개선 속도가 지금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놓고도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상 바로 가도 아무런 영향이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월가에서는 뭐냐면 테이퍼링 규모 2배로 올립시다. 12월까지는 150억 달러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300억 달러. 그래도 괜찮겠네요. 이런 얘기들이 죽죽 나오니까 이것들이 지금 고용 지표가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나쁜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 굉장히 좋고요. 특히 소수계 고용도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이거 굉장히 발목 잡던 얘기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흑인이나 히스패닉계가 지금 실업률이 한 8%대 돼요. 그것도 지금 6%대로 내려왔어요. 그다음에 미국 경제가 사실 딱 팍 치고 올라가려면 뭐가 지금 뚜렷하게 나와야 되냐면 여성들의 일자리 참여입니다. 그게 75%까지 지금 올라가 버렸거든요. 경제 참여율이. 그렇다면 고용으로는 그렇게 크게 지금 빠지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현재 이렇게 되면 지금 제네리 앨런이 자랑스럽게 1,800만 개 자리에 자기네들이 다시 극복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나머지 300에서 400만 정도는 채워지지 않을 이런 고용 일자리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맥시멈으로 왔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더 좋은 거는 평균 노동 시간이 1시간 이상 늘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잘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시간당 평균 임금도 지금 한 4% 정도 올랐습니다. 이러면 지금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실업률이 0%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3.5%까지 내려오면 미국에서 최대 고용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3.5%라는 목표로 가기 위한 진짜 고속도로에 차가 올라선 거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도 지금 나오기 때문에 고용으로는 지금 거의 일단은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12월 14일, 15일 날 FOMC 회의, 12월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의논할 얘기가 뭐냐면 테이퍼링 빨리 하자. 지금 또 내년에는 한 서너 차례 오르자. 내년에 지금 6번 올리자는 얘기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12월 14일에서 15일 날 열리는 FOMC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 숫자의 지금 맹점은 뭐냐면요. 오미크론 이전에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까지 지표화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만 일단 오미크론이 없다면 경기 둔화 우려는 없다. 노동시장에 관한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12월 14일에 FOMC의 고용 수치와 목요일 날 발표할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두 개를 갖고 나와서 할 텐데 CPI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10월에 6.2% 기록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더 뜨겁게 이게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지금 문제지 굉장히 높기는 할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아마 파월이 얘기한 조금 더 우리가 빠르게 진행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파월의 주장이 힘을 좀 얻을 수 있는 부분들로 노동시장의 지표는 지금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에 내용을 좀 뜯어보니까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계획은 그대로 갈 것 같다. 오히려 가속화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그렇다면 우리 미국 증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과정이고 자기네들이 원했던 방향대로 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위에서 불확실성과 이런 것들이 제거되는 과정이라서 일단은 이거는 지수라든가 종목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면서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싫어하는 거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그것을 넘어서는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 다시 오르는데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숫자가 안 나왔습니다만 일단 주말에 뭐 하냐면 오미크론이 그렇게 센 놈이 아니다. 이게 감기일 수도 있다. 그런 플러스 고용 지표가 잘 나온 부분들이 아마 이제 다시 월요일에 미국 현지 시간 월요일에서 장을 열게 되면 아휴 한숨 났네. 자 다시 투자합시다. 이 부분들로 분명히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확실성을 제일 주식시장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간다고 해서 나쁠 건 없고 오히려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